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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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새로 나온 거 많은데? 와우 이런 매트도 있어 돗자리 아 돗자리 같은 것도 있고 귀엽다 근데 우리 스푼즈 컨텐츠 새로 찍어야 되는데 요즘에 너튜브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치 그치 개인적인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아 각자가 그 방송의 PD가 돼가지고 만드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게 각자 PD가 만약에 되면 자기한테 유리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? 막 몸 쓰는 건 뭐든 내가 너보단 잘할 수 있어 자신 있어? 야! 내가 할 수 있어? 나 그냥 놀고 싶어 네가 오늘 여기로 오고 안 됐지 아니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나는 피크닉할게 그렇게 바로? 형 진짜 단순하다 난 단순했어 아론 PD와 함께하는 우리 어디가 나는 내가 약간 토크쇼 MC가 대부분 좋을 것 같아 좋아 좋아 나는 내 몸에 부착을 하고 있어 우리 할걸 오! 예쁘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내가 엄청난 걸 보여주마 나도 지지 않을걸? 와 진짜 빨리 해 너도 빨리 해 너네 나한테 안 될걸? 기대할게 오! 기대해 좋아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와! 고마워! 한 번은 저기 내 몸에 남은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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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